실리콘 클랜 이름 닉네임 웰던 닉네임 웰던 그리고 닉감 아니 근데 국적이 뭐가 됐든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매너 좋은 애들은 다 매너 좋아 어차피 다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해 이거 내가 여기 있는게 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어차피 우스터 있어가지고 여기 디모인도 있네 아니 어차피 상관없어 레이더는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도 좋지 근데 왜 이 어레는 구축함을 못 베릴까? 진짜 아 하루구모 들어왔나? 뭔가 들어왔는데 아니 내가 하루구모가 아닌데 딴개 들어왔는데 올 야 잠깐 저러면 내가 1등할 확률이 낮아지는데 그로즈보인가? 아닌데? 아니 밴파이어 칼란드 칼란드? 이خر기 칼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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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오에디엘을 미겨드린戦이였다 이거 뒤로 빼야돼 디모인 오고있어 아 근데 이거 무념무상으로 해야돼 1등 하려고 하면 더 안돼 가면 죽어요 쟤가 죽는다고요 여기서 경찰에 전화를 하세요 아이고 영아 그러게 공상당이니까 뭔가는 왜가지고 그걸 왜 돌다쳐맞아 이 퓨신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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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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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레이더 언제 쓰냐 아니 그렇다고 저기서 잘못 쏘면은 딜을 더 못해 어휴 내가 그냥 부자 야 심화야 거기서 너 오래 까는거 아니다? 오오오오 운전 잘해 거기 아닌데 다 불 불타는 썬더로 솔직히 외양한테는 대공광을 줘도 되지 않을까 외양은 줘도 될 것 같은데 에헤 공짜 연막이다 연막에 사라져가네 어디에 계신지 이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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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란 맘네 왜 또 오레간이 터져 이 오레간이 4필속으로 터져냐 어떻게 아유 독이 빼는 2만원 감사합니다 깨라고 내는 미션이 아닌데 미션 이즈 파서블